고양시가 일산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을 매입해 보존하려는 계획을 두고 지역에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도 관련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치열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고양시가 정발산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일산연합회 측은 기존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전국의 기념관과 동교동 사저에 더한 또 다른 기념사업은 명분 없는 혈세 낭비라며 민생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 본인이 직접 매각을 했습니다. 개인에게. 그래서 매각을 하고 20년이 지금 지난 이때에 그것을 굳이 김대중 대통령 사저라고 우기면서 행정을 낭비하고 행정을 과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양시 의원들 간에도 찬반 대립은 의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수반 사저의 가치를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대 정부 수반 사저의 상징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 보존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사저의 거주한 기간, 평화통일의 큰 그림을 부상하였던 사저로서의 의미를 보유하여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이라며 예상 매입가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 속에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4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사업은 최종 확장됐습니다. 호양시는 29억 8,400만 원을 투입해 내년 3월까지 매입을 끝낸 뒤 11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지 440만 제곱미터에 본체와 별체 등 2층짜리 건물 2동이 있는 사전은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대통령 당선 전후 1년 6개월 동안 거주한 뒤 재미사업가에게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사망 후 유족 간 상속 분쟁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반대 시민들도 서명운동 등 행동에 계속 나설 예정이어서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화입니다.